두 분 어떻게 친한지 궁금해. 이거 이제 한 번 보여드릴 것 같아. 이거 웃긴 게 저희가 이거 어떻게 우리 만나게 됐는지 질문 많이 나올 줄 알고 이거 적었거든요. 근데 진짜 멍청한 게 뭐냐면 우리 이거 좌우반전으로 보이는지 모르고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려고 근데 이렇게 거꾸로 나오는 걸 생각을 못 한 거예요. 이렇게 제가 하셔볼래? 이거? 이겁니다 여러분. 김대리 업무 차 업체 방문. 끄기 관련이 아니고 업체 직원이 제 친구였어요. 야닝이 아닌 친구. 그래서 김대리가 이제 어? 저 야닝이 너 만나고 싶어요. 연계시켜주세요. 어? 그 연계시켜주면 세례 참지 못하고 제가 먼저 DM을 보냈더니 야닝이 완전히 발을 침해서 그래서 사귀게 됐습니다. 사귀게 됐어?